하아... 할머니...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어. 진짜야. 들어가자. 꼭꼭 씹어먹어. 밥 많아. 더 줄 거니까 현수 다 먹어. 어... 애가 아주 걸신이 들렸네. 밥도 안 주디? 아니야. 집에 오니까 밥이 너무 맛있어서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. 뺏상말라 하고 아주 픽 쓰러지게 생겼구만. 다물어. 밥상머리에서 연설이 질다. 얼른 들어. 먹고 한숨 자. 안 봐도 비디오네.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반쪽이 됐어. 현수재 눈치 뵈서 밥도 못 얻어먹은 거야. 엄마. 철 오다가 애 말라 죽이겠어. 여기 둡시다. 아 시집 갔으니 그 집 귀신이 어쩌냐 하면서 돌려버렸다가 나도 사단 나겠어. 서방 없다고 시집 간 걸 돌을 물려? 혼인신고 아직 전이잖아.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디야. 그리 살면 사람소리 못 듣는 배비야. 사람소리 듣겠다고 사람 잡겠다니까 아주. 현수는? 자요. 아주 세상 모르고 자. 잠도 안 지었나봐. 보일러 올려. 뜨뜻하게.